여러분들이 가장 그리기 싫어하는 총을 하나 그려보죠 총 중에는 그냥 솔직히 가장 그리기 쉬운 총은 그냥 자동권 총이에요. 가장 이거 바나나 그리듯이 그리는데요. 바나나나 아니면은 핫브레이크 있죠. 아니면은 스니커즈에다가 스니커즈 박아놨다고 생각합니다. 스니커즈 하나에다가 다른 스니커즈 하나를 더 박아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간단한 모양은 이거에요. 간단한 모양으로. 간단하게 봤을 때 이 모양이에요. 근데 총이 나가려면은 여러가지 작동 방식이 있는데 브로우 박아놨이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윗부분만 자 이 부분만 이 부분만 그래서 간단하게 그리면은 자 스니커즈 하나 그 다음에 스니커즈 두 갠데 얘를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사람 손 모양이기 때문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직선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약간 기울어지게 약간 뒤로 기울어지게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해 되세요?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약간 이 느낌으로 그죠? 그런 다음에 자 여기는 여기서 반을 가리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왔다 갔다 하는 거 만약 예로 들어서 얘가 뒤로 밀려나갔다 그럼 여기에 총구가 띠용 나오기 시작합니다. 총구가 그리고 여기는 총구가 아닌 밑에 부분 그리고 여기는 뭐냐 방아쇠 방아쇠가 들어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여기서 탄창이 들어가요 위 안에는 탄창 그래서 탄창을 끼워놔야지 이 안에 탄알이 장전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탄창이 서스틴과 탄피가 바깥으로 튀겨져 나가고 탄도로 날아가고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봤을 때는 또 요즘 총들은 종류가 되게 많은데 위에가 이렇게 잘라져 있는 거죠 위에서 봤을 때 총을 위에서 봤을 때 권총을 위에서 봤을 때 눌떡하게 이렇게 잘라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가 탄피가 나고 만약 탄피가 펑 나고 아니면은 한쪽으로만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두 종류에 거의 두 종류를 써먹고 있어요 모든 이런 자전 권총들은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자 이 앞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두 가지 방식으로 조합되어 있는데 예전에 콜드 코맨드라는 미국 권총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뒤로 빠지면은 남는 것은 총구랑 이 앞부분만 남아요 정직하게 앞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죠 총구 총구 밑에는 가스 기가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양인데 그런데 뭐 글록이나 글록이란 청들이 그냥 플라티로 된 청인데 그 같은 경우에 정직하게 생겼다 앞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 아니면은 되게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여기가 여기가 가늠새 이런 모양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은 요거에요 이런 방식 그래서 여기에 가늠새 가늠자 그리고 총을 당겨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에 빗급문이라든지 여기도 있는 경우도 있고 앞에 있는 경우도 있고 앞에는 잘 없는데 튜닝을 많이 해서 앞에도 있고 보통은 이런 뒤에 노리새를 뒤로 장전되기 위해서 뒤로 당기는 거예요 블로우백을 억질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자 뒷부분에 보면 옛날 권총 요즘 권총들도 그렇지만 어떤 거는 뒤쪽을 보면요 이런 여기 뭐냐 예전에 총 짤깍하는 뭐라고 그러냐 이거 노리새라 그러나 탁 공위를 때리는 노리새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요즘 권총들은 이게 없어졌는데 없어져가는 추세이거든요 그냥 민자로 뚝 떨어져요 이렇게 그냥 없이 그래서 예전에 우리 리벌버 권총 있죠 서부 영화에 자주 나오는 리벌버 권총 서부 영화에 자주 나오는 리벌버 권총 리벌버 권총 이 노리새가 확실하게 있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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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총알을 녹기 위해서 그래서 옆으로 당겨 버렸어요. 이렇게 팍!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고정되는 부분이에요. 다시 밀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탁! 걸으면 여기 탁! 걸리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걸 안으로 밀어서 다시 옆으로 탁! 당기면 탁! 나오게 돼있죠. 그죠? 그래서 보통 총 그리시는 분들은 이 부분 그리는 것을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그리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 그려놓으면 되게 좀 뽀데있는 거 그리는 거예요. 좀 멋진 앵글이라든지 좀 아! 이 새끼 좀 총 연결일 줄 아네! 라는 소리 들어요. 방아쇠 모양은 여러가지 모양들이 있는데 여기 탁! 이렇게 총고 탁!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봤을 때 좀 멋지게 그리는 방법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여기가 너무 좋고 탁! 5개 안정돼요. 6개 돼야겠네. 5개 안정돼요. 아까 말했는데요. 이 부분은 총알이 나가는 부분. 그쵸? 총알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뒷부분은 뚫려있고 이 부분은 아까 말했는데요. 이 부분이에요. 총알을 이렇게 장전할 수 있겠죠. 곤청 그릴 때 거의 두 가지 타입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뭐 청구는 짧게 그리든 그쵸? 짧게 그리든 그럼 진짜 매브람 44처럼 이렇게 예전에 더티헤디나 이런 프린티스토드 나오는 영화가 이렇게 크게 그리든 길게 그리든 총신이 길면 길을수록 어때요? 면중률이 높죠. 대신 무거워지고 짧은 짧을수록 휴대하기는 편한데 면중률은 좀 떨어지고 반동도 심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곤청두는 거의 이런 방식인데 비율이 있어요. 거의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이제 위쪽이 약간 좀 길게 그리는 게 훨씬 더 예뻐요. 그리고 뭐 총 모양에 따라서는 여기 앞에 뭐 소음기라든지 요즘 총두로 그리고 요즘 총두로는 이런데 이런 레일 같은 것들을 끼워서 여기에 뭐 플래시든 클립 같은 걸 끼워든 이런 것들을 끼울 수 있게 되는 경우에 되게 튜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여기에 뭐 도피 사이트, 레이더 사이트 이런 것들도 달기도 하고 탄창도 보통 12발, 9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더 오버사이즈로 더 길게 들어가가지고 더 많은 청와들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좀 그래서 총에 권총이나 이런 것들은 우선은 아마 연습하실 때 가장 쉬운 거는 이런 모양들 우리 그냥 자동 권총 그릴 심이 가장 쉬워요. 그래서 진짜 자동 권총은 자 스니커즈 하나, 그죠. 스니커즈 하나, 그 다음에 스니커즈 두 개. 약간 기울기를 약간 줘서 스니커즈 두 개.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이 부분은 방아쇠 있는 부분. 그 방아쇠. 그리고 윗부분 반 자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반 자른다고 생각해서 총구, 밑에 받치는 부분. 그리고 여기는 진짜 각으로 딱 떨어진 청와들은 잘 없거든요. 왜냐면은 휴대할 때 빼거나 집어넣을 때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약간씩 깎여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빼거나 넣을 때 총이 걸리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라운드 처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탄피가 바깥으로 나오는 부분들. 이렇게 위에 크게 잡고 있는 것들도 있고. 반대로. 이쪽 사이드로. 반대편 사이드로. 팡팡팡팡팡. 이리로 나가면. 어. 이리로 나가면. 이리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옆으로 나가면. 그리고 여기는 조준할 수 있는. 가름... 가름채길. 가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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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는.. 아까. 블로우백 뒤로 하기 위해서. 좀 그립을 갖기 위해서. 보통 홈이 파져있다거나. 이렇게 빗살무늬로 깎여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잘 아는 안전장비, 클립같은 것들도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손잡이 부분입니다. 손잡이 보면서 이 안에는 텅 비어 있어요 평소에. 그러나 여기 딱 빠지면은 그쵸 총알이 가득 들어있는 탄창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보면 보통은 이쪽에 보면은 버튼을 누르면은 탄창이 쏙 빠지게 되죠. 쏙! 거의 이 구조에요. 그리고 보통 생각해보세요. 아까 여기가 비슷한 건데 손잡이 부분에는 홈이 파져 있거나 빗살무늬 나거나 뭘 깎는다거나 해서 그립감을 좋게 안 미끌어질 수 있도록 보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이 구조에요. 간단하게. 가장 그리기 쉬운 권총이에요. 자전 권총. 그 다음에 좀 내가 좀 그린다. 좀 권총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이런 거는 이제 이런 리볼버 형식들 이런 것들. 리볼버는 따지고 보면은 가장 간단한 형태는 사각형 모양에다가 거기다가 원을 합친 거예요. 머쉬멜로우가 들어갔던 상태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손잡이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봐. 중요한 게 여기에요. 잘못 그리시는 분들이 여기 총알 위치랑 총구 위치를 똑같이 그리시대요. 잘못 그리면은 총알 위치는 여기인데 총구 여기다 그리면 총알 어떻게 나가는 거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나? 그렇지 않아요. 그죠? 언제나 잘 보셔야 돼요. 그리실 때 총구 위치랑 정확히 보고. 그 다음 이 윗부분은 가능세.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뭐라 그랬어요. 그죠? 이쪽 부분에 이걸 빼고 도넓게 하는 그런 가스 그런 부분들이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다 똑같아요. 여기 구조는 언제나 방아쇠가 들어가는 구조. 그 다음에 뒤에는 뭐예요? 이거 뭐지? 놀이새. 아 씨 모르겠다 이거. 하여튼 이거 있잖아요. 공이 때리는 거. 그죠? 공이. 총알 공이 때리는 거. 전문용어가 있는데 하여튼 다 까먹었다. 요구조에요. 간단하게 따지고 보면은. 요구조. 요구조. 그래서. 여러분 그거 특징적인 거는 아까 자전건축에서 방아쇠 부분이 이렇게 크게 있진 않아요. 그죠? 약간 이렇게 작게 되어 있거나 요즘은 거의 없어지는 추세에요. 요구조. 예전처럼 워낙 이제 기술이 좋아지고 이런 반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도 워낙 좋아져요. 저 부분이 점점 더 없어지는 추세고. 옛날 리볼버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리볼버도 요즘 추세는 이 부분이 총을 빼거나 이럴 때 걸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점점 점점 짧게 그린다거나 튜닝품목을 해가지고 되게 짧게 그린다거나 아니면 갈아버려요. 동그랗게. 예전처럼 이렇게 착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뒤로. 옛날 서부 영화처럼 자기 손으로. 막 장고 보면 이렇게 쏘죠. 탱탱탱탱탱탱 이렇게 쏘는데 그렇게 요즘 안 쏘요. 그냥 당기면 자전적으로 이것도 돌아가고 다 나가고 돌아가고 나가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총들은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로 장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권총이나 총이나 모든 것들이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죠? 비율. 그죠? 그래서 봤을 때 이 길이나 이 길이 봤을 때 그리실 때 이 길이보다는 위쪽 길이가 좀 긴 게 예뻐요. 총 모양에서. 똑같거나 이러면 총생활 보세요. 이 부분이 더 길면 총이 별로 안 예뻐요. 그죠? 별로 안 예쁘죠? 재난감 총 같죠? 그 용접부 이거 글루건 아니야? 글루건 같이 보여요. 글루건. 근데 그렇지 않고 위에가 이쪽 부분이 약간 좀 더 길고 여기가 약간 짧으면 그래도 총 같은 느낌이 나요. 약간씩. 그죠? 그리고 뭐 총도 모양에 따라서 예전 독일 분들이 쓰는 루거라든지 이런 총들을 보면은 이런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도 있어요. 여기 왔다 갔다. 이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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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여기 이렇게 탄창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여기 앞쪽으로. 몇 발 하나 둘 다섯 발 정도. 이렇게 된 곤창도 있었고 곤창도 진짜 여러 모양들을 다 발전이 왔지만 지금은 진짜 많이 단순해지고 소재도 예전처럼 쇠나 이런 합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요즘은 플라스틱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워낙 과학기술 소재 발전이 완화되다 보니까 쇠보다 강철보다 더 강한 플라스틱이나 합성 수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단순화되고 좀 더 가벼워지면서 반동도 좋고 그런 모습도 되지만 또 미래형으로 보다 보면 여기에 좀 더 단순화되고 밑에 보통 많이 붙이죠. 붙이고 뭐 하고 뭐 하다 보면 약간씩 좀 더 계량화되고 자기가 발전시켜 줄 수 있어요. 모양 같은 거. 무기도 관심이 되게 많으면 여기에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고 이렇게 계량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막 달 수 있잖아요. 여기 뭐 밑에 뭐 달기도 하고 총 여기와 연결돼서 만들고 이렇게 하고 퐁 하고 이러면 자 손잡이 이렇게 들어가고 탄창도 이렇게 나가고 이게 또 쭈악 어깨 견착 해가지고 쏠 수 있는 이런 친구들 아니면은 이쪽에 탄창을 위로 단다든지 얘를 없애고 소음기 달고 유토프 사이트 같은 것들도 달고 이러면은 또 약간 곤청에서 변형되어 있는 약간 진짜 실내에서 쏠 수 있는 기관청 모양으로 변형되어 있습니다. 무기도 제가 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썼고 요 부분 갖고 와서 붙이고 이러면 되게 다양하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좀 그립게 열리신 분들은 이런 자전 권총 진짜 쉬운 모양이에요. 그러나 요걸 좀 어느정도 아신 다음에 그 다음 리볼버로 넘어가신게 좋으실 때 리볼버 권총들 리볼벌 권총들은 약간 형태라든지 모양새가 좀 그리기 어려워요. 그리고 또 총알 넣는 방식도 자동 권총이 밑에서 그냥 끼우는 방식이에요. 얘네들은 그렇지 않죠. 옆으로 빼서 총알 집어넣고 다시 넣고 땅땅땅땅 요런 방식으로 요런건 좀 그리기 힘들어요. 그쵸? 안이라든지 요런 모양들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잘 그려놓으면 좀 뽀대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요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는 뭐 그릴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롤 롤 롤 롤 롤 롤